상당히 멀리 도망가 있는 상황 달인 벤제마 시계는 아직도 8분이 더 남아있습니다 네이마 들어오고 경기 계속합니다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크로스 올릴 수 있는데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중앙 공격수가 치고 들어왔지만 수비수의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잘 처리합니다 터치라인 벗어나서 트루잉 위험지역으로 크로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비수가 곰을 다시 잡아냅니다 종료 빛을 올립니다 레알마드리드가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경기에서 진 선수들은 한동안 프리 좀 죽어있을텐데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은 두구두구 우멸의 무용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승리한 팀의 응원단이라든지 뭐 선수 감독 기쁠 수 밖에 없죠 더미 매치에서 이 정도의 어떤 점차로 끌고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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